해수기 이령이의 숙인의 책방 안녕하세요. 숙인의 책방 이해수기입니다. 오늘도 조재은 대표님이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97번째 봄을 살고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누군가의 딸로 태어나 아내가 되고 엄마가 되었습니다. 그렇게 한평생을 살아온 사람, 그 사람이 걸어온 길이 여기 있습니다. 세상 모든 어머니들의 길이기도 하고 우리가 가고 있는 길이기도 합니다. 네, 이 책은 97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라는 책 앞부분에 들어가는 글이에요. 97번의 봄, 여름, 가을, 겨울이 이번에도 양설북에서 펴내게 됐는데 좀 듣자 하니 색다르고 재미난 방법으로 만든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어떻게 만드는 거죠? 이 책은 아이는 혼자 울러갔다 하느님의 입김 책을 쓴 박동철 선생님의 외할머니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를 이렇게 책으로 펴내게 되었는데 원고가 참 귀하고 좋더라고요. 그래서 이 할머니 이야기들이 젊은 사람들한테는 어떻게 가달까 싶어서 서점 사람들한테 같이 좀 읽자고 한번 건네봤어요. 그랬더니 서점에서 이 책을 가지고 이 책은 독자들이 같이 만드는 책으로 한번 해보면 어떻겠느냐 이렇게 이야기를 해서 요즘에 왜 이제 북펀딩이라는 이름을 쓰지 않습니까? 북펀딩으로 책을 만들어보자. 독자들이 책을 만들어서 또 함께 나누어 읽는 그런 책으로 해보자. 이런 취지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후원을 받기도 하고 7월 초부터 한번 해가 보기로 했어요. 아마도 인원수를 제한하긴 할 것 같은데 그러면 후원자로 참여할 수도 있고 후원자로 참여하면 일정 금액을 후원하고 이 책에 또 그 후원자 이름을 같이 쓰기도 하고 그다음에 또 책값을 내서 이 책을 만드는데 또 조금씩 어떤 보탬이 되기도 하고 이렇게 말하자면 책 제작자가 되는 셈이죠. 독자들이 그다음에 또 선물도 준비해서 선물과 책을 같이 살 수도 있게 하고 그렇게 한번 해보자고 해서 저희가 7월 초부터 이 일을 해서 그리고 그 독자들이 책을 만들어서 한 7월 말쯤에 이렇게 책으로 패내고 아마 여기 청취자분들께서도 7월 말쯤이면 책을 서점에서 만나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와 뭔가 색다른 방식이라서 그런지 뭔가 기다려집니다. 그런데 뭐 사실 이 책을 편집하신 분이 해숙쌤이잖아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같이 원고를 우리가 같이 읽어오고 또 같이 막 되게 많은 고민을 했던 것 같아요. 그림도 그려보자 또 사진도 모으고 참 많은 일들을 했던 것 같은데 저보다는 해숙쌤이 여기 책을 쓴 이용남 할머니를 먼저 아셨잖아요. 네. 어떻게 아셨는지 또 해숙쌤이 알고 있는 이용남 할머니는 어떤 분인지 좀 소개를 한번 해 주시면 어떨까요? 안다고 하는 거는 좀 잘 모르겠고 그러니까 사실은 아까 사장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탁동철 선생님의 외할머니 시죠 할머니가 그래서 저희가 한국 글쓰기 교육연구회라는 회보에 할머니가 들려주신 이야기라는 꼭지가 있었어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글자 배운 얘기 어렸을 때 이야기 또 시집살이 한 이야기 그걸 이제 그 손자인 탁동철이 듣고 이렇게 이제 기록해 가지고 저희 회보에 실었어요. 그럼 그거는 할머니가 직접 쓴 일기는 아니고 들려주신 이야기로 그랬군요. 그래서 와 누구실까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러다가 이렇게 친구네 탁동철 선생님 집에 이제 놀러가게 돼 가지고 그때 할머니를 같이 뵈러 갔거든요. 그때는 혼자 살고 계셨어요. 자그마한 집에. 그런데 지금도 저는 그 장면이 너무나 또렷해요. 할머니가 손수 만든 망태 이런 것들이 방에 있었고 추운 겨울이었는데 여러 사람이 왔다고 할머니가 밥을 해 주셔서 복작장 그리고 그 강원도 감자에 그 감자조림 저는 그렇게 맛있는 감자조림 먹어본 적이 없어요. 그리고 할머니가 캣닉 수줍하면서 계속 아이고 뭐 아무것도 아는 거 없다고 계속 이제 그런 얘기를 하셨는데 그때 처음 뵀죠. 그리고 간간히 할머니가 쓰신 일기를 또 발표하기도 했어요 해보에. 그러니까 할머니가 사실은 글자로 전 학교로 안 다니셨으니까 1922년생이시거든요. 강원도 양양군 서면 갈천리에서 태어나서 사시다가 송천리로 이사 오시는 거예요. 아 참 시집 오신 거죠. 시집 와서 사는데 어렸을 때부터 글자 배우고 싶었는데 그때는 할머니 표현으로는 지지바들 지지바들한테 글자 가르쳐주면 시집살이 한 얘기 써서 옛날에는 왜 그랬을까요 그렇게 안 된다고 마음 아프다고 글자를 안 가르쳐줬대요. 그래서 오빠가 공부하는 거 어깨 너머로 그러니까 하도 관심 있게 보니까 아마 가나다라 이걸 써줬나 봐요. 그래서 그걸 가지고 계속 부엌 이제 불 때면서 아궁니 잭 긁어가지고 가짜 써보고 나짜 써보고 그렇게 연습하시다가 이제 남편 시어머니 십살을 굉장히 고됐거든요. 있을 때는 전혀 글을 못 쓰다가 이제 할아버지 돌아가시고 또 이제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남편 시어머니 돌아가시고 나서 할머니가 도라지 팔아서 장에서 그때 그 돈으로 공책 산 게 처음 87년도래요. 그때부터 쓰기 시작하신 거죠. 지금까지도 거의 날마다. 그러니까 30년이 넘었네요. 지난 3월인가 4월인가에 우리 팟캐스터에 이용남 할머니를 모시고 같이 이야기를 한번 들었잖아요. 그 이야기를 듣는데 참 저는 이제 녹음실 바깥에서 이렇게 쭉 들으면서 있었는데 참 마음이 참 짠하고 우리 어머니 우리 할머니 생각이 그렇게 저는 나더라고요. 이야기 들으면서 그러면서 참 저 세월을 저렇게 살아오시면서 그런데 또 이 책이 그래서 막 너무 무겁고 힘든 이야기만 있는 건 전혀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어떤 면에서 보면 어린아이 같은 마음이 보이는 거리였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 일기에 보면 계속 봤을 때 뭔가 어른이 오래 산 사람이 사는 건 이런 거야라고 가르치는 얘기가 아니에요. 그러니까 할머니는 굉장히 작은 것을 들여다봐요. 진짜 꽃 그거 참 신기하다고 뒤다보수록 신기하다 그러고 콩을 가리면서도 빨간 콩은 빨간 콩대로 예쁘고 색깔별로 막 가르고 아이 같은 마음이 있으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아이의 시선이라는 건 새롭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아이들의 글을 보면 새롭고 좋은데 할머니 글이 그러신 거예요. 그러니까 전혀 무슨 이렇게 이렇게 살아왔고 이래서 어땠고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때 우리 왜 책 만드는 일 때문에 닥동철 선생님 만나러 여러 번 가고 해주세요. 선생님이랑 닥 선생님 집에서 여러 번 잔 날도 있고 했는데 그때 한 번 할머니하고 같이 이야기 나눈 적 있었잖아요. 할머니가 이야기가 그렇게 재밌어요. 이야기를 조곤조곤 하시는데도 재밌고 그 다음에 저렇게 가슴 아픈 이야기를 예를 들어서 그때 시어머니가 나한테 어떻게 했다는 이야기 또 남편과 떨어져 살면서 고생한 이야기를 하면서도 그 이야기를 정말 담담하게 이렇게 하는 걸 들으면서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아 할머니 이야기에 꾸밈이 없구나 이런 생각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일찍 일어났을 때 물론 저는 사실은 전날 먹은 술이 되었겠지만 밖에 나가보니까 할머니 혼자 막 이렇게 바꾸랑을 메고 계셨어요. 그러니까 제가 생각하기에 할머니의 삶이 꾸밈이 없고 그래서 아마 글도 좀 꾸밈이 없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들어요. 할머니 글을 글이 30년 넘게 썼으면 굉장히 많은 사실은 긴 이야기고 원고 양도 어마어마하게 많지 않습니까? 그 가운데서 우리가 이번에 책에 실은 것은 151편이지 않습니까? 그 글을 물론 탁사님도 의견을 보태고 저도 의견을 보태기는 했지만 주로 이해수 선생님이 다 이렇게 책에다가 글감을 고르고 글을 고르고 이렇게 했는데 어떤 기준으로 주로 이렇게 했어요? 이게 보통 일이 아니었을 것 같은데 되게 재밌었어요. 할머니 일기에 보면 그냥 막 제가 이렇게 논리 정연한 사람이 아니라서 그런가 할머니 글을 봤을 때 할머니 글은 할머니가 열심히 일하신 이야기 주로 있고 그렇죠. 주로 반매는 이야기 네. 반매는 이야기죠. 그런데 그 일하는 이야기가 계절마다 봄에 씨 뿌리고 이런 이야기 여름 되면 진짜 그 멍석대처럼 풀이 일어난다고 술 매는 이야기 가을 되면 이제 거두고 또 갈무리에서 매주 담고 김장하고 그러니까 그 사계절이 다 있어요. 사계절마다의 할머니 일이 있고 그건 굉장히 큰 부분이고 그리고 또 할머니가 장에 또 판러도 많이 나가시거든요. 직접 그런 할머니의 진짜 일. 그게요. 그게 있고 그런데 그렇게 일을 하면서 보는 자연 그러니까 진짜 두둑새. 그러니까 산비둘기가 두둑새라고 그러더라고요. 두둑새 소리 뻐꾸기 소리 막 그런 그리고 정말 작은 그런 꽃 하나 할머니가 뒤다보는 이제 그런 얘기 자연 백합인가? 네. 저 백합처럼 나 사람도 그랬으면 사람도 그와 같았으면 그와 같았으면 맑고 깨끗했으면 하는 그러니까 순간순간 마음이 머무는 그렇게 들어가는 할머니가 자연을 보는 거 그리고 할머니가 책도 많이 읽으세요. 진짜로 귀농통문 작은 책 몽실이 한티제안을 그러니까 저녁 되면 앉아가지고 책 읽고 그리고 이제 이제 한 자 써본다 하고 일기 쓰고 그리고 이제 그 마을 사람들 얘기 잠깐 나오고 그러니까 할머니는 막 사람 만나서 이야기하고 막 그런 것보다 일하고 글 쓰고 책 읽고 그리고 이제 참 자식 얘기. 보고 있어도 보고 싶고 늘 그리운 자식 그 자식에 대한 얘기 그러니까 그런 얘기가 할머니의 일기 전체에요. 그런데 그것이 할머니의 삶이죠. 그리고 그걸 봤을 때 그 할머니의 마음을 좀 더 느끼고 더 들어가지는 부분들을 중심으로 이제 추려낸 거죠. 추려내면서 계속 읽으면 읽을수록 할머니의 삶이기도 하지만 참 우리 삶이기도 하구나라는 생각을 참 많이 했어요. 우리는 밭을 매는 게 아니라 출근을 하는 거고 그리고 또 이제 돈을 벌기 위해서 어떤 일을 하는 거고 각자가 자기 자리에서 뭔가의 삶을 살고 있고 우리 엄마도 그렇고 저도 그렇고 이렇게 다 살아가는 얘기고. 그런데 할머니는 조금 더 자연과 함께 있고 그리고 그것을 계속 꾸준하게 기록해왔다라는 거. 그것이 할머니의 삶에서 굉장히 중요한 버티목이 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도 들고. 그래서 이 책이 나오면 제일 먼저 엄마한테 저는 선물해 주고 싶어요. 저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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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래 우리 어머님이 78이신데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이제는 젊어서 너무 일을 많이 해서 어깨도 아프고 허리도 아프고 다리도 아프고 그러면 어머니 일 좀 하지 마세요. 일 좀 하지 마세요. 하는데 사실 안 할 수도 없는 거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면서도 시골 할머니의 삶이 그냥 삶이라고 생각을 했지. 사실 이렇게 많은 감성과 감정과 하루하루의 색깔이 다르고 그 순간순간에 그 마음이 가는 곳이 살아있는 그런 삶일 거라고 상상을 못했던 것 같아요. 마치 버스를 타고 지나가다가 먼 산을 보듯이 나는 우리 어머니 인생을 그렇게 지금 보고 있는 건 아닐까 이런 생각이 이 원고를 보면서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맞아요. 그게 그래서 저는 사실은 이 책이 나오면 우리 어머니한테 제일 먼저 갖다 드려야겠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마 이 책을 보는 많은 사람들이 본다면 저는 그렇게 생각할 것 같아요. 그런 마음이 들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진짜 말씀하신 것처럼 한 사람의 삶이 있는 거죠. 그냥 태어날 때부터 엄마는 아닌 거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젊은 시절 얘기가 나오는 건 아닌데 할머니 하루하루가 할머니라고 말을 한다면 이미 삶을 좀 떠나 있고 약간 한 걸음 물러나 있고 뭔가 우리랑은 좀 다른 뭔가 이제 그렇게 생각을 했다면 하루하루의 이 삶이 이렇게 있는 거죠. 그걸 그리고 그 길을 계속 걸어오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꾸 이렇게 말을 하니까 설명이 되는데 할머니 얘기를 한번 진짜 들려드리고 싶네요. 그 일 이야기 있잖아요. 할머니 일한 이야기. 그러니까 당통적 선생님은 할머니 이야기를 뒷부분에 쓰면서 할머니 손에 하루도 홈이나 나시나 이렇게 농사 도구가 들려있지 않은 그런 할머니를 본 적이 없다고 그랬는데 일하는 장면이 나오는 이야기를 한번 좀 읽어봐 주시겠습니까? 네. 깨무종을 심으면서 오늘은 깨무종 심으러 갔다가 비를 좋을 땅 맞고 왔다. 깨무종을 심으면서 희망을 생각했다. 이 깨가 클 때 깨대궁에 입 눈마다 새끼 가지가 차면서 크겠지. 또 가지 끝에 입히는 눈에는 꽃이 피어서 꼬생이가 생겨가지고 깨알이 날이 갈수록 여물지. 가을이 되면 다 여물어서 그제서는 나수로 깨를 꺾어야지. 꺾어 세웠다가 한 10일 정도나 15일 정도 되면 다 말라서 갑박 깔고 막대기로 털어서 키로 까불러서 한 2, 3일 말려서 두고 정도 맞게 나눠서 기름 짜서 먹고 나누어준다. 그 생각하면 깨를 심느라고 허리가 아파도 참고 억지로 하루해를 채우며 심고 가꾼다. 농사일이라면 뭔 농사고 다 이와 같아. 그래서 힘든 줄 모르고 허리 아파도 참고 풀을 호미로 메고 밤머리 칭농쿨이며 여러 가지 덤불이며 별별 풀이 다 들이뻗는 걸 나수로 빈다. 밭에 하루만 안 가봐도 손 들어갈 틈도 없이 풀이 나는데 빛 때문에 밭에 못 가니 애가 난다. 장마 며칠 치르고 나면 또 밭에 말도 못할 풀이 나올 곳을 생각하니 걱정이 태산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많은 이야기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깨 모종을 심으면서 비막고는 이렇게 그 깨가 어떻게 크고 그래서 어떻게 갈무리 할 거고 그렇게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거죠. 그리고 이것은 생각만이 아니라 할머니가 늘 그렇게 살아오신 거죠. 그래서 할머니가 깨 모종을 심으면서 쓰신 거예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가을까지 갔다가 그렇죠. 다시 비 오는 지금으로 돌아오신 거예요. 네. 아이고 저거 빨리 해야 되는데 그 김매는 그 장면에서는 지난번 팟캐스트에도 나왔었는데 김을 막 메다 보면 시들어있는 김을 돌아보면서 아이고 저거 나는 농사를 지으려니까 김을 안 멜 수는 없고 그리고 저 이렇게 숨이 죽어 있는 풀들을 보면 미안하기도 하고 사는 게 다 죄 짓는 것 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던 대목도 생각나네요. 네. 그러니까 뭐 밭에서 일하신 것도 있고 아까도 제가 장에도 많이 나가셨다고 했는데 속초장 이야기를 쓰신 게 있어요. 네. 그것도 한번 읽고 가주세요. 날씨가 맑고 따뜻했다. 속초장에 갔다. 건추와 모든 거 수입은 15,000원. 점심값 1,200원. 가고 오고 차비 제한이 13,000원 수입된다. 겨우 의료보험과 전화요금은 되겠다. 그래도 비료와 박가린은 아직도 어디서 어떻게 매련할지 모르겠다. 아침에는 경기도 작은 며느리한테서 전화가 왔다. 그래도 돈 이야기는 못했다. 어떻게 해서라도 내 힘으로 살아보려고 노력이 드는 대로 있는 힘을 다 써서 하는 데까지 해봐야지. 저녁에는 텔레비와 시간 보내고 낮에는 홈이 들고 밭에 가는 게 취미생활이다. 그러니까 이렇게 가난하게 살면서 막 하루 종일 일하고 또 거기서 그 돈 작은 것들을 가지고 장에 갖다 팔고 그러면 2,000원에 팔고 3,000원에 팔고 차비 제하고 뭐하고 뭐하고 하면 어떻게 되고 또 그 삶 속에서도 아이들한테 기대지 않고 살아가려고 하는 게 그래서 그런 게 막 더 뭐라고 할까 마음이 그렇더라고요. 저희 어머니도 그러시겠죠. 자식들한테 기대지 않고 어떻게든 내가 더 이렇게 해서라도 움직여서라도 뭘 해보겠다고. 그러니까 할머니한테서는 뭔가 누군가한테 기대고 뭘 하고 이런 게 아니라 당신 스스로 할머니가 되게 자그마한 하신데도 보면 되게 단단해 보이세요. 당신 혼자서 되게 이렇게 진짜 한 삶을 살아낸 사람의 어떤 그런 것이 느껴지거든요. 일기를 봐도 그래요. 일기를 봐도 굉장히 할머님의 모습이 진짜 정말 스스로 살아가는 그 힘이 있는 것 같아요. 우리 어머님들 얘기겠죠. 저도 조금은 알 것 같아요. 지난번에 그 지난 5월 8일 어버이날이라고 우리 아이 둘이 한 아이는 아직 대학교 이제 마지막 학년을 다니고 있고 한 아이는 이제 졸업을 해서 이렇게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있는데 이제 주로 알바를 해요. 버리는. 그래서 이제 저거 아까림은 저거 하고 있는데 어버이날이라고 맛있는 걸 산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태국 음식점을 우리를 데리고 갔어요. 한 툭 쌌는데요. 그러니까요. 오늘 우리가 다 쏠 테니까 마음껏 먹으라 하는데 아 그게 마음껏 안 먹어지더라고요. 되게 이렇게 손이 아프고 마음이 아프고 그렇대요. 예전에 거꾸로 된 기억에 어머니 환갑이라고 제가 한번 어머니가 이제 해외여행을 한 번도 안 해보셔서 일본에 한번 모시고 간 적이 있었는데 일본에는 료칸이라는 데 가면 이렇게 음식이 나와요. 이렇게 줄줄이. 그게 이제 일본식 정식이라고. 그럼 다 이미 나와 있는 거고 값을 다 낸 건데도 맛있는 회나 이런 건 안 먹는 거예요. 어머니가 안 드시고 이거는 나는 안 먹는 게다. 이거는 취소해라. 이거는 그러면 돈에서 빼달라 케라. 안 드시고 이상한 곁들이 반찬만 드시는 거예요. 그게 막 너무 이렇게 그때는 싫었거든요. 그래서 한 3일째 되는 날은 제가 약간 짜증을 섞인 목소리를 내기도 했죠. 이거 다 값 냈으니까 드시라고 그랬는데 그 마음을 이제 조금은 알 것 같아요. 그런데 할머니가 그런 거는 내색도 안 하시잖아요. 할머니가. 할머니가 자식들 생각하는 대목들에서는 저도 마음이 되게 걸리는 대목이 많았어요. 자식들 생각하는 대목 하나 제가 한번 읽어볼까요? 네. 88년에 쓴 일기예요. 손자 자취방. 읍내 손자 자취방에 가서 연탄 100장을 샀다. 가격은 2만 8천 6백 원. 저희 애비 생각하면 안타까운 마음 모세다 비하리. 날씨마저 흐려 있으니 마음 답답할 뿐. 그때 아마 손자 내 아버지 그러니까 탁동철 선생님 같아요. 네. 아버님이. 탁동철 선생님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얼마 안 된 때였는가 봐요. 이 세상은 남은 다 좋다는데 내 마음은 왜 이다지도 복잡할까? 울고만 싶네. 날짐성이나 됐으면 어디론가 헐헐 날아가 버리지. 봄철은 차첨 다가오고 온갖 새 짐성 소리는 들려오는데 이 심정은 어쩌면 좋으려나. 에라 밭에나 나가보자. 등에다 두엄지게를 쥐고 가려니 숨은 하늘에 치닫고 다리는 후들후들 떨리네. 이것저것 다 그만두고 북망산천 어서 갔으면 좋겠다. 고요한 밤이 되면 잠은 오지 않고 개구리 울음소리만 철양하다. 장 밖에 내다보면 파란 맑은 하늘에는 별만이 반짝거릴 뿐. 젊었을 때는 봄이 되면 잠이 나빠서 언제 잠이나 실컷 자보느냐고 했더니 나이 가더니 아무리 잘려 해도 잠은 오지 않고 잡념만 생기는구나. 밭에 모든 풀들이 때를 찾아 시간을 다투며 파릇파릇 세상 밖에 나오느라고 마뻐금만. 그러니까 이제 사우를 먼저 보내고 손자 자취방에 갔다가 연탄 드려보내는 네. 그 심정이 참 보이는 것 같아요. 그래도 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죠. 손자 자취방을 읽었는데 여기서는 여러 마음이 있잖아요. 그렇죠. 조금 더 또 다른 대목도 있어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은 내가 제일인 것 같구나. 삼척 손자 내외가 왔다. 반가웠다. 삼척 손자 내외도 아마 탁정철 선생님이겠죠. 그런데 용돈 5만 원까지 준다. 참으로 고마운 마음 모세다 비하리. 저희 할아버지가 살아계셨으면 얼마나 즐거워하실까 생각하네. 살다 보면 이럴 때도 있구나 하고 느껴지네. 저 산넘어 해질 무렵에는 한없이 외롭고 쓸쓸한데 오늘은 이 세상에서 내가 제일인 것 같구나. 손자가 이렇게 하니까 얼마나 대견하고 좋았겠어요. 되게 많은데 저는 생각난 게 없는데 지금 막 떠오르는 대목이 없는데 해줄쌤이 떠오르는 이야기 하나만 읽어주시겠어요. 네. 자식 오늘도 또 비다. 어제 막내 아들이 와서 반가웠다. 저녁을 해주려니 안 먹는다고 못하게 해서 안 했는데 아침에 또 밥을 지어서 차려줬더니 조금 먹고는 수저를 놓는다. 왜 안 먹느냐고 물으니 나는 본래 아침은 안 먹는다고 말한다. 그리고는 아무 말 없이 누워있으니 놀다 갈 줄 알고 아무 준비도 안 하고 그냥 콩만 고르고 있었다. 그런데 누워있다가 슬그머니 일어나서 밖에 나갔다. 들어오더니 나 갈게요 이러네. 급해서 겨우 장만 봉지에 담아서 보냈다. 용인 형네 집에 들른다 해서 한 개는 성내 주고 한 개는 느이 갖다 먹으라고 해 보내고는 어찌나 서운한지 세상에 이럴 수가 있나 싶은 것이 정말 서운하다. 자식이란 본래 이런가 하고 그리도 보고 싶어서 기다려지더니 겨우 그렇게 왔다 가는 것이 보내고 나니 별기 다 걸리고 그렇게 갈 줄 알았으면 미리 준비나 했을 것을 하나도 못 주니 가고 보니 그리도 걸리네. 그러게요. 못해준 것 때문에 이러시는 거죠. 못해줘서. 저도 그 일기를 읽고는 명절이라고 집에 가면 진짜 못 만났던 친구들 만난다고 그냥 갔다가 진짜 어머니하고는 별로 이야기도 못 나누고 그리고 이제 집에 가면 또 이렇게 피곤하다고 자기만 하고 아마 자는 모습만 보여주고 온 적이 많은 것 같아요. 자거나 뒤통수만. 그러게요. 그게 되게 저도 그렇죠. 마음이 너무 그러니까 할머니가 되게 못해준 것 때문에 이렇게 늘 죽어도 싸 죽어도 그거 못 챙겨줬다고 맞아요. 저 어머니도 그러시거든요. 아이고 그거 깜빡했다고 그 못해준 마음을 이렇게 쓰셨더라고요. 그래서 아 엄마 마음도 이렇겠구나 싶으니까 아 진짜 자주 뒤통수가 아니라 얼굴을 보여줘야 되겠구나 저나라도 자주 해야겠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야기를 다른 데로 가죠 이제는. 네. 왜냐하면 자꾸만 이렇게 돌아봐줘서 안 되겠어요. 할머니가 이렇게 늘 일을 하면서도 또 일을 하면서도 만난 그 이렇게 풀이나 새들이나 짐승들에 대한 나무들에 대한 그 마음이 또 각별한 것 같아요. 어쨌든 산골 아주 산골에 사시니까 그렇죠. 강원도 양양 오색 산골이잖아요. 오색이라고 해야 되나요? 거기가 송천 그게 송리 아 송리산이 아니죠. 설악산 자락에서 첫 번째 논이 되는 동네라고 들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거기가 오색에서 조금만 내려오면 있어요. 오색면은 아니겠다. 네. 서면 송천면. 아 서면이구나. 그렇네요. 네. 자연으로 가볼까요? 네. 풀과 꽃은 때를 놓칠까 서둘고 오늘은 망태 3개 메고 삼태미 2개 메고 밭에 풀 좀 메고 어찌나 춥든지 얼른 들어왔지. 앞마당 끝에 해당화 꽃나무는 봄을 재촉하는 이때 잎이 뺘족뺘족하게 파랗게 나면서 빛을 띄운다. 각색 풀잎도 때를 찾아 피우기 바쁘다. 사람은 춥다지만 풀과 꽃은 때를 놓칠까 바쁘게 서둔다. 3월 20일 1999년이에요. 할머니 글을 읽어보면 시 같아요. 아주 작은 걸 보다 어느 순간 이렇게 그 작은 걸 보다 보면 이런 게 보이는 거겠죠. 풀과 꽃은 때를 놓칠까 서둔다고 그런 게 제가 읽었던 꼭 글에도 일기 글에도 또 어떤 게 있었냐면 겨울이었던 것 같은데 겨울에 너무 추운 거예요. 이렇게 논이 꽝꽝 얼어 있어 가지고 새들이 뭘 먹고 살까 걱정을 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날은 이제 날이 되게 맑고 푸근해져서 이렇게 논의 얼음이 이렇게 녹으니까 그 밑에 있는 낯갈이 이렇게 있잖아요. 이삭들 이것들을 주워 먹겠다 싶어서 오늘은 날이 불쾌해서 좋다고 그 마음이 그렇게 머물러서 그렇게 가는 것 같아요. 자연에 대한 다른 일기 글도 있으면 하나만 더 소개를 해 주십시오. 2003년 6월 24일 요즘에는 새소리가 많이 들린다. 뻑국새 우는 소리는 늘 들어봐도 마음이 슬프다. 저녁에 소총새 우는 소리가 들리면 철양한 생각에 잠을 설치고 아침 5시 되면 꾀꼬리 우는 소리에 곤하게 자던 잠도 활짝 깬다. 곤히 자다가도 정신이 나는 것 같아. 앞 마당가에 백합꽃이 봉오리가 생기더니 한 20일 정도 되니까 6월 20일부터 피기 시작하더니 오늘 사흘째 되니 다 활짝 피었다. 문 열고 밖에 나가면 백합 냄새가 향이 너무 확 난다. 참 귀엽고 만져보고 싶다. 하얀 백합이 보기에도 깨끗하고 즐거워서 사람도 그와 같았으면 좋겠다. 그러니까요. 그러니까요. 다른 할 말이 없어요. 그러니까 할머니의 삶이 되게 맑은 것 같다는 생각했어요. 글도 되게 맑고 또 하나는 꾸밈이 없는 것 같아요. 그냥 있는 그대로를 드러내서 이렇게 표현을 너무 잘 해주셨고 그리고 그게 글을 읽고 있으면 좀 뭐라고 했을까 되게 맑은 바람이 이렇게 가슴을 돌아서 나가는 그런 느낌이 좀 들어요. 근데 할머니 또 되게 재밌는 되게 유머스럽다고는 할까 되게 재밌는 이야기들도 많아요. 제가 그거 하나 읽어드릴게요. 개구리 먹는 게 입이냐 이게 개구리 먹는 게 그게 입이냐 이 말이죠. 읽어보겠습니다. 개구리가 울었다고 밀양집 할머니 와서 얘기했다. 나는 아직 못 들었다. 논에 물이 없으니 개구리가 없다. 그 전에 공수 전 갑부기 할머니 살았을 땐 개구리를 구워서 다리를 들고 몸에 좋다고 이거 먹어보라고 해서 내가 거기 입이냐고 개구리를 먹는 게 입이냐 하고 내밀어 쌌는데 그 할멈제희도 오래 못 살고 죽었다. 약간의 해악기라고 하나? 약간 그런 권정진 선생님의 시에서 툭 터지는 그런 기분이 여기서 들었어요. 뭔가 살짝 하는데도 전국을 콕 찌르는 무심하게 이렇게 툭 던지는 말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그게 몸에 좋다고 그렇게 개구리를 구워가지고 와가지고 먹어 쌌더니 그 할멈도 오래 못 사셨다니까 아이고 안타까워서 어떡해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그 이웃 마을 사람들과 함께 했던 이야기인데 이웃 마을이 아니죠. 이웃 사람들 이야기인데 여기에는 좀 이렇게 약간 가명을 썼습니다. 원래 본명이 훨씬 재밌는데 어쩔 수 없이 가명을 썼습니다. 2014년 2월달에 쓴 일기인데요. 눈이 많이 와서 노루가 동네에 내려왔다. 그것들이 먹을 게 없으니까 내려왔지만 내려와도 먹을 게 없지. 방어다리가 고라니와 노루를 사냥하려고 눈속에 마구 빠지면서 쫓아다닌다. 그런데 잡았는지 보지는 못했다. 어떻게 이해성이라고는 손톱만큼도 없는지 제 욕심만 꽉 찼지. 그러니까 저 노루가 먹을 걸 구하려고 이렇게 이 마을에 내려와서 저렇게 눈에 빠지면서 저렇게 하는데 그 노루를 잡으려고 다니는 이웃 어떤 남자분에 대해서 되게 속상해하는 대목 같아요. 할머니는 밭에 짐을 메다가도 풀한테 재짓는 것 같다고 하시는데 금 먹고 살자고 추운 겨울에 내려온 우르를 붙잡겠다고 강의가 보니 참 마음이 얼마나 그러셨겠어요. 그러니까요. 참 할머니 마음이 보이는 것 같아요. 그 할머니가 대구 지하철 사건 있었을 때 쓴 일기가 있거든요. 그것도 한번 같이 봤으면 좋겠어요. 좋습니다. 한번 보죠. 이거는 제가 읽는 것보다 혜숙 선생님이 읽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2003년 2월 23일 사는 게 사는 것 같겠나 오늘은 아침 10시에 리장님 차로 양양 군청에 가서 성금 10만 원 내고 11시에 갈천 차로 집에 왔다. 대구 지하철 화재난데 보내달라고 조금이나마 보탬이 될까 하고 가져왔다고 하니 영수증을 보내줄까요 해서 영수증 필요 없다고 했다. 없이 사느라고 남의 신세만 지고 좋은 일 한번 못해보고 그게 한이 돼서 내가 조금이나마 보냈다. 자식 잃고 얼마나 애통할까 정신이 아찔하고 미칠 지경이지 아침 9시에 그랬으니 한창 열기가 펄펄 끓는 젊은이들 죽는 게 너무나 애석하고 사진 들여다보고 암흑에야 암흑에야 하는 게 내가 눈물이 난다. 아이 옷 벗어놓은 걸 깨앉고 아이 엄마가 그렇게 우니 사는 게 숨이 붙었으니 살지 사는 게 사는 것 같겠나 텔레비전 보면 맨 속상하기만 하다. 아 그러게요. 이게 대구 지하철 화재 났을 때 그때 할머니가 이런 마음이 있으셨던 것 같아요. 또 어디 수제 나거나 또 불난데다가는 정말 한 번 입고만 그 아주 새 옷을 아껴 아껴 둔 새 옷을 끄집어내서 그걸 막 싸서 우선에 이거라도 입으라고 보내라고 하면서 편지를 써서 보냈는데 이거 할머니도 아끼는 거 아니냐고 그러니까 내가 쓰던 건 못 쓰는 거 주면 안 된다고요. 귀한 거 좋은 거 보내야 된다고요. 그 할머니가 그러니까 되게 풀을 멜 때도 그렇고 산비둘기든 또 까치든 되게 이제 생명에 대한 그런 마음이 곳곳에서 이제 이렇게 일기해보면 드러나는데 사람에 대한 것도 같은 것 같아요. 맞아요. 물론 더 하겠죠 참. 정말 더 할 텐데 그냥 어떻게 보면 텔레비전에서 봤을 때 멀게 볼 수 있잖아요. 그런데 그걸 할머니 내일처럼. 맞아요. 할머니가 보면 책을 읽을 때도 그거를 그냥 책으로 보는 게 아니고 그 사람 막 내 살아온 생각이 나고 아이고 어떻게 그렇게 살겠냐고 그러고 그래요. 온 마음으로 읽으시더라고요. 저 몽실이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굉장히 그런 마음이 되게 할머니 일기 전체에서 우리가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뭔가 커다란 거 엄청난 건 아니지만 되게 작은 걸 붙잡고 얘기를 하는데 그걸 붙잡고 같이 이렇게 읽다 보면 사람에 대한 마음이나 생명에 대한 생각이나 그런 게 어떻게 품어야 하나 하는 걸 좀 생각해 보게도 되고 저는 사실 이제 이거 교정을 보면서 계속 반복해서 읽잖아요. 그런데 진짜 마음이 되게 편안해졌어요. 계속 그러니까 약간 뭔가 삐죽삐죽한 마음이 들어서 별거 아닌 일에 약간 삐죽삐죽해지고 이런데 그냥 진짜 할머니 글 할머니 표현으로 치면 할머니가 글자 연습한 이 글자들을 읽고 있으니까 마음이 되게 편해지더라고요. 편안해지더라고요. 할머니 글의 힘이 보통이 아니구나 하는 생각을 했어요. 되게 뭐 어떤 이름난 수필과 문장가들 문인들은 가다할 수 없는 그런 거 그런 게 새삼 되게 크게 느껴지고 그래서 참 좋았어요. 할머니 글을 이렇게 보고 있는 시간은 되게 그러니까 그게 그게 되게 뭐라고 할까 정말 고단하고 힘든 세월을 그리고 가난한 어린이 시절을 살아낸 그죠 이 할머니 이 삶이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렇게 삶을 살아내면서도 그 사람 마음을 잃지 않고 살았던 것이 보이고 어떤 대목에서는 되게 노선임의 어떤 생각을 엿보는 것 같은 대목도 있고 또 어떤 대목에서는 아 우리 어머니도 이런 마음일 거다 이런 생각이 드는 때도 있고 그런 게 되게 그랬던 것 같아요. 그래서 서점 사람 보고 한번 읽어보라고 원고를 건넸다고 했잖아요. 친구가 그 다음 날 제가 원고를 주고 그 다음 날 전화를 받았는데 아 형님 아 그리 좋던데요 이렇게 그럼요 네 공감이 되는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할머니가요 되게 귀여우세요 여러 가지가 있는데 저희가 얘기를 하다 보니까 살짝 무거워진 것도 같아서 그냥 재미로 짧은 것 하나만 읽고 마무리하겠습니다 2016년 10월 5일 왜 자꾸 띠 나가노 올해도 산에 도토리가 많이 떨어졌다 날마다 도토리 까는 게 일이다 망치로 깨서 깐다 안 깨면 못 간다 반들반들해서 돌멩이 위에 놓고 망치로 때리는데 자꾸 띠 나가서 에휴 18 띠 나가긴 왜 자꾸 띠 나가노 하고 요구라고는 내가 웃었다 그림이 그려져요 할머니가 이렇게 방에서 네 지금까지 저희가 책에 대해서 어떻게 사실은 그냥 다 이렇게 말씀드리지는 못했지만 저희가 와닿는 부분을 이렇게 구절구절 읽기도 하고 같이 이야기 나누기도 했는데요 아까 이 방송서두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다음주 그러니까 7월 첫째 주부터 이 책이 여러 사람들의 마음을 모아서 책을 만들기로 했습니다 이 방송을 듣고 혹시 이 책 만드는데 나도 함께 하고 싶다 그렇게 싶은 분이 있으면 알라딘 인터넷 서점 알라딘이라는 서점에 들어오면 자세하게 안내가 되어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함께 이 책을 만들어서 같이 나누고 또 그것이 또 우리 마음과 우리 삶에 가닿았으면 좋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학교종이 땡땡땡땡에서 아주 따뜻하고 따끈한 광고를 하나 하겠습니다 저희 팟빵에 후기나 댓글을 남겨주시거나 또 교실 이야기를 보내주시면 작은 선물을 보내드려요 그런데 이 선물은 따뜻한 밥상이라는 곳에서 보내주는 선물인데요 지금 제가 따뜻한 밥상이 어떤 곳인지 알려드리겠습니다 4월 한 달간 구령용 봄나물 주문받습니다 양양 송천마을 할머니들이 칼로 캤다에서 칼나물이라고도 하는데요 지금 올라오는 어린 나물들이 섞여 있어서 매주 나물 종류가 바뀝니다 고추씨 듬뿍 넣은 된장이 새로 나왔는데 봄나물과 잘 어우러지겠죠 고춧가루는 300g 소포장으로 바꾸었고요 배송비도 20kg까지 1회 3천원으로 조금 내릴 수 있게 되었어요 따밥 생각은 소규모 친환경 논산물을 비싸게 사주자예요 판매 가격의 80% 이상을 생산작게 들여서 건강한 먹을거리를 계속 생산해달라는 응원이죠 판매 가격은 한산림과 거의 비슷하게 맞추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따밥 고객님의 소중한 돈이 진짜 후원받아야 마땅한 양심적인 생산자에게 돌아가도록 하는 일을 따밥이 하려고 합니다 계속 관심과 응원 부탁드립니다 광고굴도 되게 인간적이다 이분들 마을에 다니면서 할머니들한테 물어보더라고요 그러니까 할머니가 나물 뜯고 있으니까 할머니 이거 무슨 나물이에요 어떻게 먹어요 이렇게 하고 또 마을에 시골 마을에 농사 짓는 것도 물어보더라고 약 안 치죠 뭐 이런 거 그래서 그런 집을 찾아가서 그럼 우리가 이거 싸드릴게요 이렇게 하기도 하고 인상이 좋아요 그 사람들이 여기서 고추씨 듬뿍 넣은 된장 너무 맛있을 것 같아 거기 홈페이지도 있지 않아요? 여기요? 사이콜 밥상 s-a-i-g-o-l-b-a-b-s-a-n-g 이쪽으로 가셔서 직접 주문하셔도 되고요 저희에게 댓글이나 후원의 글 남겨주시면 저희가 그중에 뽑아서 연락을 이걸 드리겠습니다 따뜻한 밥상에서 이 사이콜이라는 곳이 설악산 밑에 있는 조그만 마을이죠 양양 있는 마을이죠 그분들이 하는 일 같아요 그리고 교실 이야기가 있으면 저희 언제든지 열려 있습니다 스쿨벨 dddnaver.com s-c-h-o-o-l-b-e-l-l-dddnaver.com으로 보내주시면 저희가 또 선물을 보내드릴게요